안녕하십니까? 개발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 여기가 턱은 비어 있겠죠? 여태까지 열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Welcome to Xcode라는 성대한 환영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Create New Project 할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위에 보시면 iOS라는 쉽게 말해서 아이폰용 앱을 만들 건지 아니면 macOS,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다 macOS죠? 이런 것들, macOS 앱 이런 걸 만들 건지 아니면 시계, watchOS 앱을 만들 건지 tvOS를 만들 건지, driver kit,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멀티 플랫폼도 있네요. 그 중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아이폰용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iOS 앱을 만들 거고요. 그 중에서 문서, 게임, AR, 플레이그라운드, 스티커 팩, iMessage 앱, 사파리 익스텐션 중에 그냥 앱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보면 프레임워크, 스태틱, 메탈 이런 거 아니고요. 앱을 만들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죠. my first app 이렇게 하고 아마 팀이 비어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거는 앱을 Swift UI, 스토리보드 둘 중 무엇으로 그릴 거냐인데 입문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Swift UI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만들어도 문제는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스토리보드로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보드보다는 Swift UI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반드시 Swift고요. 얘를 스토리보드로 바꾸면 오브젝트 C라는 이런 게 생기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는 Swift UI 그리고 Swift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앱을 어느 디렉토리에다가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크리에이트 누르면 짠! 이러면 나의 첫 번째 앱이 완성이 됩니다. 자 나의 앱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저랑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물론 아이폰을 직접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 X코드에서 가상의 iOS 시뮬레이터 가상의 아이폰을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서 앱이 잘 나오는지 궁금하고 아이폰 8 사용자가 내 앱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기기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 맥스부터 아이폰 8까지 아이패드도 다 있어요. 심지어 추가하면 애플 워치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이폰 13을 가지고 싶고 아이폰 13으로 맞춰놓으면 내 앱이 아이폰 13으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재생 버튼을 뿅 눌러주면 네 시뮬레이터가 떴죠. 기다리면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처음에 앱이 켜질 때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쵸, 헬로우 월드 iOS 개발에, 아니지, iOS 개발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개발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헬로우 월드가 있고 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헬로우 리오 바꾸고 다시 여기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헬로우 리오 어서와 리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앱을 실행해보세요. 그리고 나 스스로 이제 개발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